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j 짝병현님이 별풍선 15개를 선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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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j 짝병현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bj 짝병현님이 별풍선 15개를 선물했습니다. bj 짝병현님이 별풍선 15개를 선물했습니다. bj 짝병현님이 별풍선 15개를 선물했습니다. bj 짝병현님이 별풍선 15개월 22일 정도 bj 짝병현님이 별풍선 15개월 27일 정도 bj 짝병현님이 별풍선 15개월 22일 정도 bj 짝병현TV bj 짝병현TV 김치는 원래 다 그거야 국산이 아니야 딱 맛있는 김치 중국산 맛있어 맛있어 여기야 중국산 맞아요 먹어봤는데 딱 초기의 그 맛이야 내가 알고 있던 그 맛 맛이야 음 맞아 우리는 거의 다 그러잖아 리검님 리검님 안녕하세요 고마세요 아 기름다 우와 우와 사랑 어 콩이네 거 님이 별풍선 140개를 선물했습니다 맛나게 먹어 아 공님 아 공님 아 나 있다 나 있다 아니에요 공님 공님 140개 감사합니다 공씨 공님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구나 맛있게 먹으라고 140개를 아 공님 감사합니다 알았냐 해장아 생각도 없었어요 이때문에 해장하는 거야 스타야 비 많이 온다 와 어디 가질 못하겠는데 비 엄청 많이 오는데 쏟아지는데 엄청 많이 오는데 어떡하냐 진짜 심각하게 먹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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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와서 밖에 먹더라구요 돌아다닐 수가 없는데 돌아다닐 수가 없어 지금 엄청 많이 와가지고 아 안 들어갔어 물 좀 와요 물 맛있으면 물 좀 와요 와우 고춧가루 과자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가오는 중 누나네 한국에 나가면 안돼요 아직 없잖아 어딜가 아직 없잖아요 왜요? 엄청 많이 온다 내가 어제... 응 내가 어떻게 일찍을 했는지 내가 오늘 주사하고 너 일찍을 했으니까 내가 까마냐고? 응 수고하니